할렐루야!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두 번이나 새해를 맞게 되는데 명절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설 명절 연휴인데 사실 명절 기간 동안 쉬지 못하고 일만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요즘은 음식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운전하느라고 음식 만드느라고 손님 접대하느라고 찾아가 뵙느라고 여러 가지로 분주하고 바쁘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예배드리면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안식을 하는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안식한다고 주무시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마음의 영혼의 큰 안식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풍성한 교회였어요 각종 은사가 충만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개바파, 예수파라고 4분 오열된 그런 교회였습니다 뿐 아니라 이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가 타락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사람이라는 자체가 음란한 사람이라는 그런 별명을 가진 도시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린도 교회도 그런 영향을 받아서 역시 윤리도덕적인 죄가 있었던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이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이제 여러 각종 문제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권면하고 더불어서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고린도 후설을 기록했습니다 올 우리 교회의 표가 세상에 위로와 희망을 주는 기쁨의 성도라 이렇게 내걸었는데요 이 표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키워드가 위로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안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령님의 위로가 함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하나님은 위로의 아버지이십니다 위로의 아버지예요 본문 3절 말씀해 보니까 여기 바울사도는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아버지라 이렇게 말한 후에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위로의 하나님이라는데 과연 이 위로의 하나님이란 뜻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누구를 위로한다 그럴 때 여러분 공연히 잘 살고 있는 사람을 위로해 줍니까? 위로라는 뜻은 어떤 원인 즉 위로를 받아야 할 어려운 상황이 있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로 격려해 주고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사도는 고린도 교회의 이 두 번째 편지를 시작하자마자 위로라는 단어를 자그마치 오늘 본문에 열 번이나 나옵니다 뭐 3절로 7절까지 짧은 구절인데 열 번이나 위로, 위로, 위로 이 위로를 왜 이렇게 많이 썼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고린도 교회에 지금 시급하게 위로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사도도 하나님의 위로가 절실히 필요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실에서 우리는 한 가지 귀한 사실을 알게 되는데 이 땅 위에 살고 있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단지 자존심 때문에 혹은 자신의 약함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위로를 관받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한국이나 일본 같은 동양문화권의 사람들에게 아주 강하게 나타나는 현상인데 동양문화권에서는 남에게 위로받는다는 것이 남에게 폐를 끼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3절에서 이 모든이란 단어에 눈길이 갑니다 하나님은 그냥 위로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이 사소한 것까지도 위로해 주시는 자비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고 미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오 보호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은 즉 성도들의 특권입니다 예수 안 믿었다면 우리가 어디서 이런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데는 또 다른 의도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위로를 받고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위로자가 되라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본문 4절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란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란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 시리로다 하나님은 많은 환란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해서 먼저 우리가 위로받고 힘을 내서 그 다음에 환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라고 하십니다 여기 4절에 보니까 우리의 모든 환란 중에서 했는데 여기 우리는 누구입니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과 디모델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즉 환란 가운데 있는 바울과 디모델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나서 환란 중에 있는 사람을 누구예요? 고림도 교인들과 여러 사람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에서 상처입은 치료자, 운디드 힐러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처입은 치료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용어를 심리학자 칼 융과 헨리 나우엔이 사용해서 유명한 말이 되었는데 이 말의 출처는 그리스 신화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리스 신화에 이 케이론이라는 반인반마 자막을 주세요 반인반마 여러분 반인반마가 뭡니까? 반쪽은 사람이고 반쪽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 케이론은 여러 제자를 가르치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전설에 나오는 거예요 신화예요 그냥 지로운 스승이었다고 합니다 이 케이론을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이시기 바랍니다 사진이 좀 일그러졌는데요 반인반마 그래서 한쪽은 사람이고 한쪽은 말이에요 이게 박물관에 있는 사진입니다 또 사진 한 장 더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이시기 바랍니다 저게 저기도 뒤에 말꼬리가 붙어있죠 케이론과 제자 아킬레스가 스승이었어요 그래서 케이론이 스승이었는데 제자 아킬레스를 가르치고 있는 장면입니다 됐습니다 그런데 이 케이론이 아킬레스 외에도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그중에 이 헤라클레스 여러분 아십니까? 헤라클레스 힘이 센 헤라클레스가 제자였어요 그런데 이 헤라클레스가 성격이 좀 독특했어요 그래서 실수로 그가 독화살을 맞춰서 독을 묻혀서 독화살을 쐈는데 다른 사람을 향해 쐈는데 실수로 자기 스승 이 케이론의 발목에 맞추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독화살로 인해서 케이론은 큰 상처를 입습니다 그는 자기의 상처를 치료해 보려고 여러 가지 약을 써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그는 상처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차라리 죽기를 구했으나 죽을 수도 없었습니다 케이론은 매일 상처로 고통을 당하다가 치료법을 찾아 나섰는데 들판을 헤매고 다니다가 여러 약초와 풀의 효용을 발견하게 됩니다 동시에 그는 자기 주변에 자기 치료법을 찾으러 다니다 보니까 자기 주변에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신같이 상처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동정심을 가지고는 자기가 발견한 약초와 풀을 나누어줘서 많은 사람들을 치료해 줍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는 케이론을 상처입은 치료자 이렇게 부릅니다 저는 기독교가 타종교와 비교할 수 없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지만 육신의 몸을 잇고 이 땅에 내려와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통을 몸소 체험하시고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고통을 점잖게 당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갈기갈기 찢기시고 상하시면서 엘리 엘리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이 절규를 하면서 죽었습니다 바로 이런 예수님의 고통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고통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암환자에게 목사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면 그 말씀에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도 암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고통을 공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암에 걸려 오랜 투병 중에 치료받은 사람이 암에 걸려 신음하는 환자에게 한마디 하면 환자의 심금을 울릴 수 있는 위로의 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상처입은 치료자입니다 상처입은 치료자입니다 즉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기 지긋하게 나이 드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여기 인생을 살아오면서 소위 얘기하는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지금도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기본적인 자질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나보다 더 아픈 환자들이 세상에는 너무너무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하는 위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공동체 안에서도 형제의 상처를 감싸주고 위로해 주기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기엔 특별한 훈련, 남의 입장에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누구나 사랑과 위로 그리고 친절이 좋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랑, 위로, 친절 다 좋은 단어잖아요 그러나 사랑이나 위로나 친절은 매우 매우 예민한 단어입니다 사실 누구나 상처를 받으면 예민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에게 별 생각 없이 위로를 하다가는 더 큰 고통을 안겨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이 책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남자와 여자는 다른 행성에서 온 외계인들입니다 즉, 두 외계인이 한 집에 한 지붕에서 살고 있으니 얼마나 불협화음이 많겠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창설하시고 작은 천국을 이루어 살려고 하셨는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천국 같은 가정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화성에서 온 외계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성에서 온 남자라는 외계인은 사랑이라 말하고는 큰 소리를 지르고 금성에서 온 외계인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또 화성에서 온 외계인은 친절이라 말하고는 화를 내고 위로라고 말하고는 잔소리와 훈계를 늘어놓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화성에서 온 외계인 남자는 사랑, 위로, 친절이라는 의미는 알고 있지만 사랑, 위로, 친절을 실천하는 데는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 한해 우리가 코로나로 지친 세상을 위로하기 위해서 세상의 위로가 되는 성도가 되자라는 이 표를 내걸었는데 이 위로는 화성인의 자세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말로 상대방을 위로할 때 하나님의 위로가 느껴지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에서 말하는 악압의 사랑을 우리가 표현할 때 상대방이 액면 그대로 악압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도 우리 교장 선생님들이 계신데요 우리 성경 집사님, 우리 최장노님 여기 참석하셨는데 어느 학교에 교감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이 되어서 전교생이 참석하는 조회에서 훈실을 하셨다고 합니다 교장 선생님이 처음 하는 훈시라서 열심히 자상하게 친절하게 훈실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과 학생들은 교장 선생님의 자상한 훈실을 잔소리와 책망으로만 듣는 겁니다 교장 선생님이 며칠 동안 고민고민해서 준비한 훈실의 내용은 아주 주옥 같은 내용들입니다 학생들에게, 교사들에게 아주 중요한 주옥 같은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에게는 왜 그 말이 잔소리와 책망으로만 들렸을까요?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위로라는 단어의 의미를 간과해서 그렇습니다 위로는 헬라어로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입니다 파라클레시스는 곁에라는 파라와 마라다라는 칼레오라는 단어가 합성돼서 만드는 합성어입니다 이 뜻은 가까이에서 조용한 소리를 낸다 가까이서 조용한 소리로 말한다 이런 뜻입니다 즉 파라클레시스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부드러운 신앙적 권면이나 격려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물론 때로는 권면과 격려가 따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따뜻한 위로는 인격과 인격이 만나고 마음에 이 부드러움이 느껴지는 대화입니다 사실 저도 이 부분이 자신이 없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말하면 아빠가 또 설교하시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아빠는 왜 종종 얘기하면서 왜 우리들한테 화내면서 얘기하세요? 이런 얘기를 제가 듣습니다 제가 직업적인 습관이 몸에 배어있어서 그런지 가정에서도 목사로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빚어진 것 같습니다 저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올 한해 여러분들은 위로라는 겉모습과 그 속에 담긴 따뜻함과 부드러움을 몸속 깊이 습득하여 여러분들이 말할 때 듣는 자들의 마음에 잔잔한 감동이 일어나는 위로자가 되시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위로는 그래서 내 입장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입장에 서려는 훈련을 통하여서 잘 위로가 전달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바울사도가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위로라는 말을 제일 먼저 쓴 이유는 당시 자신을 비롯해서 극심한 환란을 당한 성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5절과 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우리가 환란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바울사도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고난이 어떻다고요? 우리에게 넘쳤다고 그랬어요 고난이 넘치는 사람이에요 이 바울사도는 평생을 고난이 넘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사도는 자신이 겪은 이 고난을 아주 상세하게 열과합니다 말 그대로 넘치는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그런데 바울사도는 고난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고난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고난 중에 괴롭고 아프십니까? 그런 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위로는 더욱 강력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바울사도는 자신이 당한 환란과 그리스도께 받은 위로는 바로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위로가 되어서 고린도 교인들도 고난을 넉넉히 이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사도와 디모데가 많은 환란 가운데 넘치는 환란 가운데 받았던 하나님의 위로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편지 중간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6절로 7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낙심한 자들 이게 사실은 바울과 디모데와 편지 보내는 사람들이에요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7절입니다 그가 온 것뿐만 아니라 오직 그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그리고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바울사도를 기쁘게 함으로 위로해 주었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바울사도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난 중에 하나님의 크신 위로를 받았지만 그것보다 자신이 고린도에 보냈던 이 디도를 보냈거든요 고린도 교회 이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보냈다가 다시 돌아와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전할 때 큰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디도가 무슨 소식을 전했길래 이렇게 큰 위로를 받았던 것입니까? 그 소식은 세 가지인데 고린도 교인들이 첫째는 주님을 향한 사모함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사도가 거기 개척하고 목회를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없어지면 어떨까 했는데 주님을 향한 사모함이 있는 교회예요 두 번째는 자신들에 대한 죄에 대한 애통이 있는 교회입니다 자기의 잘못이 있거든요 죄가 많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회개와 애통이 있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세 번째는 바울사도를 아직도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있다 이 말을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서 바로 바울사도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바울사도가 큰 위로를 받았다는 뜻이에요 이처럼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땅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땅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말과 사랑과 그리고 친절한 행동이 목회자였던 바울사도를 위로했고 또 바울사도는 역시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위로했던 것입니다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 이런 쌍방 위로가 오고 갈 때 교회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의 위로로 가득 차게 되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온 상처난 심령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서로서로 위로합시다 서로서로 위로해 줘야 됩니다 사실 다 힘들거든요 다 힘들어요 여러분 가족 중에 안 힘든 사람이 있어요 아빠는 밖에 나가서 일하느라고 힘들고 엄마는 안에서 살림 사느라고 힘들고 애들은 안 힘듭니까? 애들은 요새 취업난이다 여러 가지 자녀들도 힘들고 손주들은 안 힘듭니까? 손주들도 공부하느라고 힘들어요 안 힘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서로서로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남을 위로해 주면 사실은 내가 더 위로를 받습니다 끝으로 다섯 번째 환란 가운데서 바울사도와 이티모덴은 고린도 교인들의 영적 위로자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데요 제가 계속 반복하는 말씀인데요 본문 8절과 9절에 나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우리는 보통 평안한 사람이 평안한 사람이 환란당한 사람을 위로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안 그래요? 상식적으로 마음이 평안한 사람이 환란당하는 사람을 위로하는 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그게 그게 아닙니다 바울사도는 환란의 현장에서 심지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심지어는 죽을 고비에서 환란당한 고린도 교인들을 위로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평안할 때 남을 위로해 주겠다는 사람은 평생 남을 위로해 줄 기회가 없는 사람입니다 바울사도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서도 고린도 교인들을 기쁨으로 위로해 주었습니다 아마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사도의 상황을 듣고 눈물을 흘렸을 것이에요 눈물을 흘렸을 것이에요 지금 살 소망을 잃어버린 바울사도 너무너무 힘들어서 고난이 넘치고 있는 바울사도 그 바울사도가 자신들을 위로해 주고 있으니 오히려 고린도 교인들은 그 위로를 받고 눈물을 흘렸을 것이에요 물론 고린도 교인들이라고 왜 힘든 일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사도의 환란과 자신들의 환란을 비교해 보니까 자신들이 당하는 환란은 세 발의 피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바울사도의 말을 듣고 위로받았던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자신의 간증을 더 확대시켜서 과거, 현재, 미래를 예측하며 고린도 교회에 희망을 전해 줍니다 본문 10절입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하나님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과거 큰 사망에서 자신을 건졌듯이 이미 너희도 과거에 건졌고 지금 고난을 당하지만 현재도 건지실 것이고 앞으로 미래에 어떤 환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건지실 것이라는 바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환란 중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사도가 많은 환란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고린도 교회를 위로하며 또 자신도 위로받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고 튼튼하려면 교회 구성원들이 서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병든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 줄 압니까? 내 아픔이 가장 큰 아픔이라고 주장하면서 형제들의 아픔이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은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누가 가장 고통을 많이 당하고 있어요? 누가 가장 아프다고 아우성입니까? 여러분 가정에 명절 동안 사람들이 만났을 텐데 여러분 가정에 가장 아픔을 당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가장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목소리 큰 사람이 가장 고통당하는 사람입니다 자녀들이 말이에요 이 손톱 밑에 가시가 있더라도 아빠, 이게 너무 아파요 엄마, 이게 너무 아파요 왜? 내가 이거 아픈데 엄마는 왜 날 몰라주고? 아빠는 왜 몰라주고? 할머니, 할아버지는 왜 내 아픈 상처를 몰라줍니까? 막 고통 가운데 울고불고 난리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가정에 돌아보니까 사실은 1평생, 60, 70평생 아무 말 없이 가정을 보필했던 어머니 가장 고생 많이 했잖아요 아버지 고생 많이 했잖아요 이 어른들은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사실은 어른들이 어쩌면 위로받아야 될 텐데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이 젊은이들은 조그만 자기 손톱 밑에 가시도 아프다고 왜 나를 위로 안 해주고 왜 내 고통을 몰라줍니까? 이런 거예요 건강한 공동체는 내가 가장 아픈 사람이라고 고통을 호소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알아주고 위로해 주는 공동체입니다 병등 공동체는 내 아픔이 제일 크다고 주장하며 형제의 아픔과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은 공동체입니다 바울사도는 보금을 위해 죽을 고비를 수없이 당했지만 내가 아프다 나를 위로해달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고린도 교인들을 성도들을 위로해 주고 또 격려해 주었던 사람입니다 그 결과 고린도 교인들은 위로를 받았고 또 바울사도가 보낸 기도를 통한 고린도 교인들의 사랑의 소식을 듣고 지도자 바울도, 디모데도 위로받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삶의 현장에도 적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가 세상에서 상처받은 교인들을 매주 위로해 주고 위로받은 성도들이 또한 목회자를 위로하고 장로님들이 성도들을 위로하고 성도들이 장로님들을 위로해 주고 권사님, 집사님들이 성도들을 위로해 주고 성도들이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을 위로해 주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이런 공동체가 성령 충만과 성령이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공동체입니다 앞서 위로는 연습과 훈련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위로는 연습과 훈련으로만은 2% 부족하고 성령님의 역동적인 역사가 일어날 때 바로 그때 진정한 위로가 발휘되는 것입니다 화성에서 온 외계인 남자의 가슴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비로소 금성에서 온 외계인 여자의 말을 알아듣게 되고 금성에서 온 여자의 마음에 성령님이 역사하면 목석 같은 화성에서 온 남자도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화성에서 온 남자와 금성에서 온 여자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서로 위로할 때 우리 가정과 또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국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위로에는 한 가지 요령이 필요한데 위로는 내가 살던 행성의 말이 아니라 상대방의 행성 말로 할 때 상상을 초월하는 위로가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미국 사람이 한국 온 지 한 달도 안 됐어요 한국말을 딱 한마디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만 할 줄 아는 미국 사람이 길을 가는데 길을 가르쳐 주었다고 땡큐라고 하지 않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마도 그 미국인을 보고 감동할 것입니다 미국인의 한국말 한마디가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줄 수가 있습니다 위로라는 것이 이런 원리입니다 여러분이 쓰는 언어가 아니라 상대방이 아는 본토 말로 더듬거리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한마디에 금성이는 뿅 갑니다 앞으로 어떤 위로라도 상대방이 공감할 수 있게 상대방의 언어로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위로는 성령의 감동과 감동의 눈물로 버물러져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낼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고생 고생 많이 하신 분들이에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고생 고생 많이 한 분들입니다 성령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생을 세상 사람들이 고생을 하면 독해진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독해지면 안 됩니다 고생을 했을 때 성령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 그 독한 마음이 순화가 되고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 형제를 내 이웃을 내 가족을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은 한 해 동안 성숙한 위로자로 잘 세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에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위로가 필요합니다 세상에 위로가 필요합니다 내가 고생했지만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 하나님 성령의 위로로 위로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위로하며 서로서로 위로받는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이 세상이 말세지 말해 힘들고 어려운 아버지여 이런 상황 속에서 지혜를 가지게 하시고 성령의 크신 위로가 우리 공동체 우리 가정에 임하였어요 하나님 상처를 치료받고 오히려 우리가 이제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위로하는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구정 명절을 보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주일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안에 혹이라도 상처와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까 성령께서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다 치료받고 우리도 남을 위로하는 위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